우리 선물이야? 아, 저게... 우리... 엄마, 우리 선물이야? 몰라. 우리 선물이야? 우리 선물? 아빠가 뭐 시킨 거 같은데? 우리 선물이라고. 아빠, 기억을 해? 아빠! 아빠가 시킨 거 맞네, 척척이! 아, 이게 뭐야? 선물이야, 선물! 선물? 아빠한테 주는 선물. 집에 청소기가 몇 개인데 이게 뭐야? 이게 저거야, 스트림 청소기. 스트림 청소기는 없어. 저거 다 물 나오는 거잖아. 청소하려고 산 거니까. 오빠가 뭐 하는 거니까. 상현 아빠가 청소기 얼려다토래요. 어머. 안경 왜 쓰신 건데요? 진짜 청소기를 좋아하는구나. 왜? 그걸 왜 다 갖고 나와? 청소기 리뷰. 샀다고 뭐라고 안 해. 이 청소기는 무선 청소기 나오기 전에 나온 모델이야 이게. 엄마, 엄마, 청소기다. 이거 스웨덴 청소기란 말이야. 이게 모다가 강해서, 모다가 강해서 엄청 잘 빨아들여. 이게 10세, 13매다, 13매다. 그리고 저기 뭐야 이게 12년 된 청소기야. 응? 근데 아직까지 흡인되어. 12년 된 청소기인데, 고장 난 건 이거밖에 바꾼 게 없어. 응. 어? 그리고 이거는, 이건 난 다이슨인 줄 알고, 다이슨인 줄 알고 샀어. 아니, 다이슨이 왜 이렇게 싸지? 그걸 샀더니? 응? 이거 로봇 청소기야. 로봇! 길을 못 찾아, 어쩔 때 얘가. 길을 못 찾고 계속 같은 자리만 빙빙 돌아. 안 돼, 안 돼. 움직일 뻔했네. 안 돼, 이거 얼마짜리인데. 그리고 이게 근래에 산 청소기야. 그럼 다 싸요? 샀는데 이거야. 이게 샀다고 뭐라고는 안 해. 사람은 다 시행착오가 있는 거야 시행착오가 있으면서 하는 거야. 여보 내가 이걸 대청소를 할 거거든? 집에 올 때 봐봐 얼마나 깨끗해져 있나. 청소기 보자야 청소기 보자. 엄마 또 왜 그래 아빠 찾지 말라고. 엄마 또 왜 그래 아빠 찾지 말라고. 엄마 또 왜 그래 아빠 찾지 말라고. 너 아빠 편드냐? 박스 안에 집에 갔다 놀자. 재밌지? 박스 안에서도 오니까. 이렇게 왔다. 이렇게 왔다. 이렇게 와요. 엄마 아빠 좋아해? 라온이가 아까 박스에서 푹 튀어나오. 라온이가 박스에서 나왔어요. 어머, 말을 어쩐 저렇게 예쁘게. 아빠 또 안경 쓰고 설명서 보는 거예요. 희성이는 여기 타요. 여기는 언니들이 못 타요. 여기는 희성이이 못 타요. 근데 나도 어른이야. 왜 여기 타? 나도 어른이야 어른이. 애들이 알아서 그냥 택배 박스만 있어도 잘 놀고 있어요. 좋아. 바이. 바이바이. 엄마야. 저거는 이게? 저거는 이게? 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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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부르는 거야? 마이크 들고? 마이크는 이렇게 하는 건데? 마이크는 이렇게 하는 건데? 마이크는 이렇게 하는 건데? 네. 엄마. 재밌게 놀고 있어? 네. 재밌게 놀고 있어? 아빠랑 여기 있어? 옳지? 응? 오래.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할게. 떨어뜨려 놓은 흔적이 없어요. 저희는 여태까지 딱 둘만 육아를 해왔기 때문에 누구 하나 도움 없이. 나가라 어린 차별로 가서 쇼핑도 좀 하고 누구 좀 안 나고 오라고 해도 안 나가니까. 응. 아이 셋을 온전히 저 혼자서 이제 한 며칠을 이렇게 케어하는 거는 지금이 처음이에요. 휴돌 찍으면서. 아. 엄마가 이렇게 오랫동안 집을 비운 적이 없으니까 아직 믿어지지가 않나 봐요. 네. 영님들은 그리 맞춘 거예요. 영님들은 그냥 맞춘. 뭐 지팡이 좀 비둘러요. 네. 얘네 갖고 올게. 얘네 갖고 올게. 응. 아빠랑 모르는 게 있어. 언어 Green. 너 Wasn't me. 아아. 멋진 엄마 안빠네. 어이 나編이 어딜 point게, 하나도 근데 그냥 knewieran cual sanctions. uary marathon. 아이아이 나왕은 나 puisque pursued? 나נה 나 quarterlyatta. 엄마 가운데 그냥 편안한 골래? 엄마 가는데 그냥 편안을 볼래? 엄마 잘 다녀오세요 아이들이 엄청 편하게 보내주는데 엄마 잘 다녀오세요 안녕 가정에 해주세요 안녕 엄마 갔다 오는데 낯설어 희성이 엄마 가니까 벌써 뭔가 모르지만 기분이 다운됐어 벌써 보고 싶어 엄마 같이 왜 마귀쳐야? 예 세상에 지금 기분 안 좋아 에휴 누나한테 야가 뭐야 도깨비 반성이가 들려 가요. 언니 조교 할아버지 가요? 언니 조교 할아버지 가요? 빨리 안 갈 건데. 아빠랑 대청소할까? 응. 희정이가 도와줄 거지? 오다 이거 SNS에서 본 적 있는데. 청소기에는 성능이 좋으면 청소도 신나서 한다니까요. 아빠 진짜. 아빠 청소가 좋아 하셨다. 우와. 이방 잘 놀고 있네요. 3명이니까. 잘 놀아요. 조심해. 희석아 조심해야 돼. 아우 무서워. 희석이 때문에. 왜 애들은 도울까 항상. 이러면 고맙지. 밥 잘 먹고 빨리 잘 텐데. 우와. 우와 우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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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 챙겨준다. 껴주고. 우리 나이 차이가 털이 좀 나면 안 껴주거든요. 고맙지. 요새 왜 안경을 왜 쓰시는. 아니 근데 지금 청소를 마실 거예요. 그냥 때가 그냥 바로 묶여진다. 간단하시네. 와. 체인이네. 새로운 건 일단 써봐야죠. 와아. 넌. 너 싫어. 그래서. 어머나. 아아. 어머. 어머나. 때가 없어. 때가. 진작에 안 써야되는데. 1층 내려와서 놀고 있어. 시점 청소기의 감동 먹었어. 느껴져요. 정말 좋아하시는 게. 여기다. 여기서. 어, 여기서 안에 돈이 있었다. 여기서 안에 돈이 있었다. 아빠, 돈이에요. 어머, 정말. 오, 만 원이야? 돈이 났어요. 돈이 온다고? 돈이 온다고? 돈이에요. 거 어디서 났어? 저기 매트 안 했어요. 매트 안에 있었다고? 네. 그거 아빠 거인 거 같은데? 아빠 거? 그거 저기 아빠 거야. 엄마가 넘긴 거 아니에요? 아니야.